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영광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사심 있게 이런 사심을 담아서 그렇게 방송 안 합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현존하는 여러분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제가 양심껏 내린 판단을 그렇게 방송에 담아서 내보내는 거지. 민주당 영광의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조선일보 탑뉴스에 야당 11곳 상임위원장 독식 표결 18개인데 다 먹지 그냥 이번에 11곳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당 국회도 이재명 독재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당이 이제 애교복걸 한 겁니다. 법사위만 우리에게 달라. 주겠습니까? 안 주죠. 좋은 것은 다 차지하지. 협상을 위해서 7개 자리를 남겨놨는데 7개도 다 가질 모양입니다. 이거 보고 아 나쁜 놈들 저러면 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 셉니다.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뭐 여당 불참 속의 반쪽 원 구성 뭐 이런 거 별로 관계없지 않습니까? 당모의처럼 100석 정도 줬는데. 이 사람들 보시기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시대다 이렇게 됐으니까. 한밤 표결 강행. 뭐 더한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겠죠. 야당 11개 상임위원장 한밤 단독 선출. 여당 국회 보이콧. 야당 오늘부터 바로 상임위원회 단독 가동. 3개 특검법 등 몰아붙이다. 사슬 민주당은 성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의 시간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민주당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뭐 맞배기지 않습니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몽골 기병대처럼 몰아붙일 만 남았다.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니까 이제 뭐 그 양반들 세상이 된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거고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13조 원짜리 프로젝트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외에 최상병 특검법 외에 또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 통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뭐가 이제 두렵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 이 아우성 쳐봐야 그냥 그걸로 그냥 뭡니까?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위해 남겨둔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안으로 선출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18개 본인들이 다 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당이 그냥 독주하는 체제가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당이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태 이렇게 해봐야 뭐 애들 속곱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시간이 타이밍이 다 지난 겁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뭐야 우원식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퇴하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게임이 거의 끝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잡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보니까 국힘의 인과 음본데 국민의 인과 음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이거를 다 용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은 마음대로 만들겠죠. 한 분이 썩은 나라 앞날이 걱정입니다. 157명이 걱정하고 두 명이 걱정 안 하지만 157명 걱정은 아무리 걱정해도 뭐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앞에 이게 많이 어둡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한 부분을 별로 생각 안 하겠죠. 당장은 뭐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불편함이 본인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되게 되면 아차하겠지만 그거야 이제 다 열차 떠나고 나서 손은 넘게 되니까 어떻든 간에 오늘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11개 상임위원회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차지한 것은 그냥 서막에 불과하다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무자비하게 독주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몽고 기병처럼 기병대처럼 이제 몰아붙일만 남았다. 전혀 걱정할 게 이제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세상이 이제 펼쳐진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입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겠죠. 모든 세상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에 그 때를 놓치거나 그 때를 기회를 포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